엠포리움 백화점 여기는 엠포리움 백화점입니다 지금부터 엠포리움 백화점을 촬영하겠습니다 우측에는 벤자시리파크가 있구요 바로 왼쪽에는 프랑퐁 지상철역이 있습니다 길 건너에는 엠커티어 백화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엠포리움 백화점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엠포리움 μα산 political 화려함 가school 앞으로 LM پ guild 잠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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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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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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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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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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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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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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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스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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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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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